2013년 새해 첫날 해는 또렷하지 않더라도 구름 사이로 남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새해 첫날 아침에 뜨는 해가 또렷하지는 않더라도 구름 사이로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새해 첫날 오전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북쪽으로 약한 기압골이 지나면서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영서에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강원 영동을 비롯해 해도지 명소가 많은 동해안은 구름만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날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6도, 광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6도 등으로 평년보다 춥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가 지는 31일 오후엔 눈이나 비 소식이 없고 구름이 다 속길 전망입니다. 강원 영동, 충북, 경상 남북도는 구름이 적어 해놈이를 감상하기 좋겠지만 서해안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4도로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고 남부지방도 대구 1도, 부산 2도 등으로 조금 춥겠습니다. 강원 영동, 충북, 경상 남북도는 영하 7도, 부산 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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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2도,